토마도 모종입니다. 한 15일 정도 됐나요? 한 10일 정도 됐나요? 제가 그 토마토, 그냥 빨간 토마토, 잘 익은 토마토 그 실을 꽉 짜가지고 이렇게 심었거든요. 두 개씩, 세 개씩 심었는데 이렇게 잘 올라왔습니다. 토마토 모종 하나에 500원이거든요. 근데 잘 익은 토마토, 빨간 거 바로 실을 심어도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. 지금 심으러 갑니다. 너무 예쁘게 잘 올라왔죠? 토마토 모종 만드는 거 정말 쉬운 방법이죠? 빨간 토마토 바로 심어 보세요. 그 대신 파란 토마토는 안 되고요. 빨간 토마토, 농익은 빨간 토마토라야 됩니다.